듣기 해 뜨는 것 보니까 어땠어요? 환상적이었어요. 저는 바다 위로 해가 뜨는 걸 처음 봤거든요. 그래요?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이렇게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.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바닷가에서도 해돋이 축제가 많이 열리고요. 해, 해돋이요? 네, 해가 뜨는 것을 한국말로 해돋이라고 해요. 그렇군요. 해돋이. 한국어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상우 씨 덕분에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멋있는 해돋이도 구경했네요. 고마워요. 고맙기는요. 저는 매년 해돋이 축제에 오는데 작년에도 에릭 씨하고 같이 올 걸 그랬네요. 알겠어요. 에릭 씨, 커피 다 마셨으면 아침 먹으러 갈래요? 저쪽에서 아침을 떡국을 주는 행사를 하거든요. 좋아요. 사람 많을 텐데 빨리 가요. 벽이 다 마셨으면тромつ이 고맙습니다. 주차의 힘을 비비행사는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김장아의 소원에서 까끗고 있습니다. 그럼 제 촬영을 하십시오. 솜 전 주차의 확인이 맞추기 정말 힘을 드릴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확인은 더 잘하십시오. 아멘